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회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주총회 이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사라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이 이사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여왔습니다. 이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그 정체를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자 이 주주총회는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주주총회인데 이때 이 주주총회는 주식수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주식회사의 정의가 주식수로 의사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는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로 임원을 선임, 뽑는다는 거예요. 임원들을 뽑아요. 그럼 이 임원이 뭐냐면 주주들이 워낙 수가 많으니까 주주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으니까 야 우리 대신 너희가 몇 명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대신 경영을 좀 해줘 라고 주주들이 자기 대신 경영을 해달라고 위임을 하는데 이 위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원은 크게 이사하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사람이 이 이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이사가 누구냐면 경영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는 어떻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네. 그럼 감사는 누구냐? 감사는 임원이긴 한데 이사가 일 잘하나 그냥 감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중요한 사람들이 이 이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사들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다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다 이 사람들이 하죠. 자 그러면 요 보세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한 명은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회사가 있을 때 감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사가 한 명도 없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세 명과 감사 한 명까지 필수로 둬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또 시험에 중독된 분들은 이것도 숫자 나온다고 막 외우려고 폼 잡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억지로 외우지 말라고. 그냥 우리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데 감사가 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감사가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는 회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감사가 있는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더라. 자본금 10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친하게 지내야겠지.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사들이 만나면 뭘 하냐면 이사들이 주주들이 모이니까 주주 총회죠. 이사들이 모이면 이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해서 여기서 회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5만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막 이제 나오고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막 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의,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통과가 되려면 그 요건이요. 이사의 과반 이상이 출석돼야 되고요. 출석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만약에 이사가 총 10명이래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라고 하면 5명은 안 되죠. 반수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최소한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10명의 이사가 있다면 최소한 그 이사회를 소집했을 때 6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돼. 그리고 6명이 모여가지고 또 출석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되니까 요 출석한 거에 3명은 안 되죠. 반밖에 안 되니까. 이 6명 중에 4명 이상이 동의해야지 그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안건이. 근데 만약에 6명이 아니라 5명 모여가지고 4명이 어떤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럼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명이라고 했죠. 주식수라고 안하고 사람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사회하고 주주총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주주총회는 주식수 1주 1표잖아요. 근데 이 이사회는 이사들 한 명 한 명 1인 1표. 요런 차이점이 아주 제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는 누구를 뽑냐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요. 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도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밖에 이 이사회에 나가서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해요. 이사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인당 한 표죠. 1주당 한 표가 아니에요. 1주당 한 표는 주주총회고 이사회에서는 사람수로.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경영권을 지기 위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포섭한 이사는 몇 명이야. 막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 사람수로 해서 과반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비 활동도 하고 그러죠. 드라마에서.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지을 때가 됐는데 지금 제가 이 이사를 똑같이 둘을 적어놨는데 이걸 반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이사는 이 왼편에 있는 이사인데 한번 볼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주총회에서 뽑힌 임원들을 여태 이사라고 하는데 이 이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식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라는 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중간쯤에 임원에 대한 사항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들의 이름이 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태껏 제가 설명드렸던 이사를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이사라고 해서 등기이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이사는 우리가 흔히 뵐 수 있는데요. 주로 영업이사라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입원이 아니라 그냥 고용된 근로자이지만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사라고 이렇게 직함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 배운 이 우리가 배운 이 등기이사를 그리고 이 이사는 우리가 그냥 등기이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등기이사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니면 그냥 명함이사다. 이렇게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럼 봐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난 이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아마 더 많이 만나 뵀을 겁니다. 수가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죠. 우리 이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비등기이사가 많지만 하지만 우리 뉴스나 그런 데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사는 누구를 의미한다? 여기는 이 등기이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이 등기이사는 어떻게? 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기이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사라는 분들은 이 직함만 이사인, 임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배웠으니까 이사라는 얘기가 뉴스나 TV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 뵙는 이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주총에서 뽑힌 등기이사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주식회사에 대해서 거의 한 4주 동안 우리가 조금씩 알아봤는데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이 주식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서 그 금융용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소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